학교 영화. 학교 영화. 학생들 사고친 거 어떻게 할 거야? 전학을 시키든 퇴학을 시키든 곽 선생이 알아서 해. 문제야, 반이야, 문제. 교장 선생님, 드릴 말씀 있습니다. 저희 반 애들은 잘못 없습니다. 담임인 제 불찰과 제 잘못입니다. 제가 관두겠습니다. 선생님, 가지 마세요. 뭐야, 곽 선생. 지금 뭐 하는 거야? 선생님. 저렇게 하면 안 돼. 본인 가족들도 생각해야지. 그러니까요. 선생님, 가지 마요. 이제 뭔지 알겠다, 이제 뭔지 알겠다. 이제 뭔지 알겠어. 그렇지, 이제 날아온다. 선생님! 선생님. 선생님. 그렇지, 그렇지. 선생님. 가지 마세요.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장면 꼭 나와. 왜 항상 선생님을 마지막에 붙잡을 때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걸까요? 이거 타고 더 빨리 가라는 의미일까요? 애들아, 애들아. 너네 때문에 잘린 거야. 저희 형, 사랑해요. 들떨어진 놈들아. 그러니까 내가 잘리지. 욕을 한 마디 해, 좀. Iceland. 이 dudeanton safety. 서amat. 수역에 나 enormous Seite 함께. usto님. 하지만 유지하 말고 다음 편에다. 우아TE, 그런 일수에 오신 1999 이 분필한 lei의 comptджiyoruz 함께 통계ilyn